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로 활동했던 가수 이적 씨와 김동류 씨가 다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춥니다. 이적 씨는 10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단독 콘서트 이적의 노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콘서트 모든 회차에 김동류 씨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게스트 출연이 없었던 이적 씨의 콘서트에 김동류 씨의 출연이 성사돼 팬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두 사람이 콘서트에서 호흡을 맞추는 건 2015년 김동류 씨 콘서트에 이적 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뒤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1997년 그룹 카니발로 활동했던 두 사람은 거위의 꿈, 극댄 그레쯔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